쉽고 재미있게 운동하자 마랑입니다. 하이발 자 여러분들 저를 배에 올려주신 우리 연세대학교 조정부를 모실 텐데요. 일단 주장님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연세대학교 조정부 주장을 맡고 있는 곽동우입니다. 이곳에서 저희가 뭐 합니까. 에이트라고 해서 에이트요. 네 말 그대로 8명 8인승 배를 이제 오늘 타보실 거고요. 오늘 이 저 마랑이 조정할 수 있게 도와주실 코치님 계신다고 코치님 안녕하세요. 저는 연세대학교 조정부 팀 코치 개효석입니다. 와 와 와 와 와 잠깐만 제가 세워볼게요. 잠시만요 이거 잠깐 들어주세요. 하하하 야 와 제가 마치 장팔 사모의 장비가 된 느낌이에요. 제일 중요한 이제 저희 되잖아요. 네네 이게 에이트라고 해서 여덟 명 타는 건데 한번 불러볼까요. 네네 불러주세요. 자 에이트 나와주세요. 1 2 3 확인! 1 2 3 확인! 오래라! 하! 자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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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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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둘. 셋. 앞으로 쭉 빼주시면 돼요. 하나. 둘. 셋. 천천히. 저 이제 바로 배에 나갑니까? 바로 나가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 빠지 배를 대고 테크닉 연습을 한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만큼 이렇게 막 경고한 느낌이 없으면 약간 좀 아슬아슬한 느낌인데요 가운데를 밟으시고 움직이지 마세요 자, 시트에 앉으신 다음에 자, 신발을 신으세요 뭘 잡으시고 자, 오른손은 가운데 왼손은 새끼손가락이 끝에 가도록 아, 이렇게요? 아니, 이렇게 감싸서 잡으시면 됩니다 다리를 다 펴주시고 이게 저 끝에 네모난 부분이 브레드예요 브레드를 세운 상태에서 자, 여기는 안쪽이 인사이드 이쪽은 아웃사이드거든요 인사이드 손은 한번 돌려 볼게요 아웃사이드 손이 돌아가면 안 돼요 아웃사이드 손은 항상 펴진 상태로 이렇게? 네네 허리 펴시고 뒤로 얘가 백워드거든요 이게 각도가 백워드 상태를 약간 복근이 당길 정도로 유지해 주시고 자, 시선 앞에 오케이 좀 턱 당기시고 오케이 여기서 팔만 들어서 당겨주세요 이게 첫 번째로 핸서웨이 눌러주시고 한 동작 간단해요 원리는 더 들고 당기시고 당길 때 명치 눌러주시고 자, 이게 첫 번째 동작 핸서웨이 이렇게 해서 넣고 당기고 네 자, 근데 너무 많이 들면은 깊숙이 들어가면은 그만큼 저항이 힘들죠 네, 그쵸?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아, 이 정도? 네 그 다음에 리커버리라고 여기서 이제 상체만 앞으로 뻗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숙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뻗어 주셔야 돼요 하체는 가만히 고정하고 앞으로 쭉 뻗어서 뒷 허벅지가 당길 정도로 와서 여기 똑같아요 들고 이제 몸으로 몸 팔 팔 또 눌러주시고 다시 몸 팔 그쵸? 약간 노 젖는 느낌으로 네 하프 스트록 2분의 1이라고 하거든요 자, 반만 나오세요 시트를 굴리시고 이제 허리 펴시고 시트 반만 굴려주세요 아, 이렇게 하고 상체도 같이 뻗으셔야죠 다리를 먼저 밀고 다리 밀면서 다리 밀고 그 힘을 이용해서 허리 팔 눌러주시고 네 또 눌러서 헨세이 니카바리 하프 스트록 팔 들고 다리 다리 허리 허리 팔 팔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다시 앞으로 가서 딱 들고 들고 다리 허리 허리 오케이 여기 하프 스트록 자, 풀 스트록입니다 이제 풀 스트록 예 자, 똑같아요 나와서 대신 끝까지 끝까지 나와서 아, 이렇게 자, 팔을 뻗으셔야 돼요 쭉 최대한 길게 아, 이렇게요? 네 우와 여기 나가서 다리 쭉 허리 오오 팔 팔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팔 팔 허리 허리 다리 그래서 들고 들고 다리 다리 허리 허리 팔 팔 오케이, 다시 팔 팔 허리 허리 다리 들고 다리 다리 허리 허리 팔 오케이 오, 근데 느낌 좋네요 그쵸 나가서 나가서 타면 느낌 더 좋아요 와, 이게 밀린 느낌 좋아요 그쵸 캣 캣 캣 하나, 둘, 셋 캣 정쪽 빠졌어 하나, 둘, 셋 캣 하나, 둘, 셋 앞선, 둘, 셋 캣 다리 말하는 시간 빨리 나와요 하나, 둘, 셋 다 밀린 넷! 넷, 따라하지 말고! 셋! 조! 한 번 더 가자! 셋! 조! 와라, 빨라!! 빨라, 빨라, 빨라! 하하! 더욱 약하게! 아 큰일 났다 이거 하하! 하하! 하나님! 하나씩 올라와! 하나씩! 들어가! 더욱 약하게!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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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올라와! 하나씩 올라와! 올라와! 잡을 해봐! 하하! 춰! 오 춰야 춰야! 다리에 힘! 우와! 제발을 감고! 다리에! 다리에! 여러분들 이제 연습은 좀 했는데 일단 도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, 그쵸? 우리 연습에 대한 조정부가 500m 한 번 더 이게 뭐라 그러죠? 노 박히는 거 어! 노 박히는 거 없이 500m 한 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 예 열렸어, 맞추고! 여디해! 노! 탭! 노! 노! 좀만 더 빨리! 오! 오! 좋아요! 오! 오! 좋아요! 다리 힘은 못 없네 오! 나이스! 오! 나이스! 오! 나이스! 오! 나이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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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큰일 났다! 아, 이리 안 탔어요! 고! 히트 벅! 히트! 지프다, 지고! 지프다, 지프다, 지프다! 지프다, 지프다! 자, 잘 나왔어요! 앞사람, 먹어! 잘 나왔어요! 와, 재미있다, 오케이! 안 바뀌었어, 안 바뀌었어. 저기 5초 참았다, 저기. 오케이. 지금 딱힘 맞떨어. 지금 딱힘 맞떨어. 저 bright sky. 화장실. 화장실. 완전 travail latency. 분들, 도로ICA. 오, 오! 나이스, 형! 그래! 우와... 기보지? 팠어? 실제로 레이스할 때 이거보다 훨씬 빨라요 아 그러니까요 방금 좀 무서웠어요 6, 10, 11, 11, 11, 11, 11, 12 연구원 여섯 열일곱 여덟 아홉 와아 나이스 나이스 와아 오 재밌다 아 잘하시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쪄주세요 아 어떠셨습니까 같이 함께 하셨을 때 처음에는 되게 못하실 줄 알았는데 하다보니까 역시 운동심력이 너무 좋으셔서 금방 잘 따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다보니까 재미를 느껴서 웃으면 사게 되더라고요 자, 어떠셨습니까? 아, 네 마랑님과 함께해서 너무 재밌었고 예상외로 마랑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 팀에 너무 도움이 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정은 원래 남자만 타는 거예요? 아니죠 여성 선수도 있습니다 여성 팀원 나오세요 아, 저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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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세대학교 조정부 부주장을 맡고 있는 야윤이라고 합니다 여성 부원분들도 조정부에 들어오셔서 경기 출전도 할 수 있고 부원으로서 열심히 운동할 수 있으니 많이 들어오세요 마지막으로 조정 연세대학교도 중요하지만 조정 자체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? 조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유튜브를 구독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조정을 비롯한 많은 비인기 종목에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막으로 2월 17일 날 결혼 예정중이신 우리 신랑 계효성 신랑과 곽연하 신부님 와 부록 fünf 후 tryin astic 그거는 보다 과연 crossover leo em смотрите 의심 해주ces 한글자막 by 한효정